자 오른쪽이 이게 국립시립 극장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중에 지났네요 이 뒤에가 여기 국립미술관입니다 여기 뒤에 건물 건물이 여기가 오래된 건물 고정거리에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보면은 저 건물 앞쪽에 다 베란다 이 나무판자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게 유리거든요 유리 카니발 때 폭동 일어나고 저기다 돌 집어넣는 줄 알고 다 깨져요 저게 카니발 기간에 나무로 해서 저거 다 막아버린 거예요 보이시죠? 너무 귀찮아요